자, 중국 포켓몬스터 보이시나요? 아, 문명이요? 다음 기회 해보죠. 자, 보이시나요? 기존에 하던 거고요, 새로 나온 겁니다. 이게 이런 적이 한 번 있었죠? 볼까? 참고로 기존에 하던 거 들어가면 이거 봐두라는 창 뜨면서 끝납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겠죠, 다? 제가 말할 필요도 없이 아시겠죠? 전에 한 번 있었잖아요? 한국어로 뜨냐, 왜? 돌아온 걸 환영한다고? 뭔 소리야? 아, 잠깐만 웃기지 마, 제발. 제발, 제발.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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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제발. 아, 하... 잠깐만, 잠깐만, 내가 몇 버전이지? 몇 버전이지 떠야 돼, 제발. 몇 버전이지? 203버전. 어, 되냐? 안 돼, 안 돼, 203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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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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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있어 살아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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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피눈물 흘릴 뻔 했잖아 어? 한국인의 한계를 볼 뻔 했잖아 아 살아있어 살아있어 포켓몬 살아있어 초기화 안됐구요 대대적인 버전업이 됐습니다 자 수많은 댓글 달렸습니다 이 포켓몬 어떻게 봤냐고 저도 드릴 말씀이 없었어요 왜냐면 이 포켓몬은 제목이 중국어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게 다운로드해서 내려갔거든요 버전업이 되는 단계에서 내려갔고 지금 버전업이 되고 오픈 떠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이시죠? 이 게임이구요 이거에요 이건 없어요 이건데 자 이거는 일단 왜 없냐면 보시면은 제가 지금 게임이 두개 갈려있거든요 설치되면 보시면은 3개네요 이거 에어컨까지 지금 목록이 없어요 아예 없어진거구요 삭제를 아예 해버릴까? 삭제하실려면은 애플레이어 들어가셔서 이렇게 들어가셔서 강제종료를 하신 다음에 삭제하실려면은 데이터 지우기 해야되나? 그치? 지워주시면은 뭘로 지우는거였죠 여러분? 제거였죠? 아 제거였죠? 아 죄송합니다 아 밑바닥 드러낼 뻔했는데 자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제 아 설마 데이터 제거했다고 넥슬리터 제워지지 않았겠지? 에이 설마 아 밑바닥 드러낼 뻔했네 이거 한국어로 뜨네요 한국어로 뜹니다 이제 어 안좋으셨죠? 어 다행입니다 아 이제 받을 수 있으실거에요 이 게임을 받는건 추천에 많이 올라와 있을겁니다 추천으로 보시구요 포켓몬 검색해도 안나올겁니다 자 보시면은 자 뭐야 모조라고? 자 자 이거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구요 포켓몬 쳐도 아마 안나올거에요 포켓몬 치시면은 자 안나오죠 이거 안나와요 중국게임 이거 안나와요 저 잠깐 걸릴까봐 막아놓은거 같은데 제가 어디서 봤냐면 아 제가 본게 아니라 연결로 들어갔구나 추천게임 들어가시면 추천게임 어딨니? 내가 한동안 안하는 사실 내 활동에 따른 추천이 나올텐데 저 포켓몬 오래 안해서 포켓몬게임 오래 안봐서 없는데 아직 없나부다 어떻게 검색해야 나올까요? 자 봐봐요 혹시 평소에 포켓몬게임 많이 받으신 분들은 추천 검색 뜰겁니다 저는 한동안 뒷수체만 했기 때문에 안뜨거든요 아 그런거로 안뜨네요 자 알아서 받으시길 바라구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거로 어 이거 뭐야 새로운거 생겼어? 생긴 척만 했네요 댕댕아 똥치잖냐? 아니길 바라고 오늘 이거 왜 켰냐면 없어진줄 알고 킨거에요 소중한 몬스들이 없어질줄 알고 킨겁니다 막상 켰으니까 1과를 하고 마감을 하죠 어... 그래야겠죠? 지금 바로 끄는거는 음... 그 식이 하고 1과를 합시다 아 이거 아냐 이거 아냐 정신줄 잡아 로이 죽을 뻔했잖아 전투력 왜 이렇게 넘사벽으로 올라갔어요? 한 3, 40, 50, 60 아니었나요? 메가하싸미랑 갤러스랑 똑같애? 얘 노력식풀인데? 메가지나 했으니까 얘가 더 높다고? 아 개구라를 쳐도 얘 이제 올려주자 별점 많이 올라갔구요 버전업이 돼서 약간 바뀐거 같은데 크게 바뀐건 없는거 같습니다 이런거 올릴건데 올리는거 찍을 필요없거든요 이거만 올릴거에요 스토리 돌만한 스펙이 안나왔기 때문에 아 그런거로 여기까지 아 이랬다고 이제 이제 버전업이 됐으면서 자기가 하는 채널 이거 잊지마세요 자기가 하는 채널 기억해뒀다가 그 채널로 가야되요 뭐 버전업 된다고 기존거 지우고 들어가는데 채널 기억 안난다 그럼 못하는거에요 기억날때까지 다 뒤져봐야되요 200개 다 뒤져봐야되요 자기 채널 기억해뒀다가 버전업 할때 하시구요 못받으신 분들은 포켓마 관련된 게임을 갖다보면은 중국게임같은거 갖다보면은 이제 목록이 뜰겁니다 추첨게임에 그게 중요한데 내가 그걸 얘기를 못했네 난 뜬단 말이에요 떴으단 말이에요 추첨게임이 뜨는데 이게 한번 개편이 되면서 안 뜨거든요 표절게임 같은게 다 날아갔나 잘 봐봐요 있을거에요 없습니다 자 알아서 받으시길 바라구요 새로 나왔으니까 받을 수 있다는거 알 수 있었네요 자 그럼 이맘뿅